오! 그렇게 해서 엄마가 오! 너무 신기해 엄마가 네모 위에 또 네모를 쌓고 오! 네모 위에 또 네모를 쌓고 오! 우와! 지우가 집었네! 잘해! 오! 엄마 그럴 수가 없어!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엄마 그럼 이번에는 세모 위에 또 세모를 쌓고 지우야 이제 그만하고 싶어? 세모 위에 또 세모를 쌓았어 지우야 엄마가 세모 위에 또 세모 쌓았다?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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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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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을 거예요 엄마 엄마가 세모 녹색 세모 노란색 세모 지우는 직사각형 뽑을 거야? 뽑을 거야? 뽑아요! 동그라미가 제일 좋아요 지우는 이야 동그라미 지우가 뽑았어! 오! 잘했어! 두 개나 봐줬어? 오! 잘했어! 지우가 두 개나 손에 들고 있어? 오! 잘한다! 우리 지우 정말 잘한다! 아휴 머리 좀 조심해 지우야 오! 손에 그렇게 들고 있어 어디 갔어? 어디 갔어 지우야 녹색 동그라미 어디 갔나? 녹색 동그라미 찾으러 가야겠다 지우 사자랑이 올 거야? 그럼 사자랑 놀아 사자랑 사자랑 놀자 사자랑 지우꺼 다고 다 됐대 사자랑 갑니다 갑니다 동그라미가 굴러간다 동그라미도 잡고 싶다 사자랑도 놀고 싶고 어이구 조심해 엄마 나 사자랑도 놀고 싶어요 사자 안에 공 있나? 사자 안에 공이 있었네 그러면 지우가 사자 입에 또 넣어줘 공 던졌어 공 또 던졌어 자 자 사자에 배 쏙 사자에 배 쏙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거기 그 뚜껑을 열면 공이 나오지요 또 사자에 배 쏙 들어갔어 공 어딨어? 공 거기 있어 공이 그 안에 있었어? 그러면 그러면 던졌어. 공을 뒤에다 던졌어. 공 집어갈 거야? 너 엉덩이 거기 깔고 앉으면 아플 것 같아. 공 여기다 또 던졌어? 잘했어? 밑에 동그라미 있지? 안녕 잘한다. 우리 지우 잘한다.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또 공. 지우 손에 하나 있네. 짜자. 짜자 안녕. 짜자. 공 먹을 거야. 공 굴릴 거예요. 엄마 지우는 공 굴리고 놀 거예요. 침도 바닥에 흘렸어요. 공 어디 갔어? 공 저기 있다 지우야. 공 저기. 엄마 손 보여? 저기. 공 잡아와 지우야. 공 잡아와. 싫어? 공 잡아오기 싫어? 저기 지우야 공 저기 있잖아. 공 잡아와. 어이구야. 괜찮아? 응. 어이. 그랬어? 그래서 어이구. 응. 그렇게 했어? 어. 그렇게 했구나 지우가? 응. 그렇게 했구나 지우가? 응. 으잉. 라고도 했어? вполне 예뻐. 예뻐가지고 이거는 그 작은 사자랑 놀거야? 작은 사자랑 놀거야? 코끼리랑 놀거야? 엄마 이거 치울까 그러면? 이 사자 잠깐 치울게 오락머락거랑 코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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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 굴러가지.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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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. 또 어디가? 사자랑 놀꺼야? 사자랑 서서 놀꺼야? 뭐가 막 굴러가네. 지유야. 왜 그렇게 했어? 그렇게 됐어? 지유가 그랬어? 그렇게? 그렇게? 사자 뽀뽀 할꺼야? 사자 뽀뽀? 사자 뽀뽀? 아우 귀여워라. 사자랑 갈꺼야? 사자랑 나들이 갈꺼야? 나들이 가기에 좀 날씨가 추워. 사자 뽀뽀 좋아. 아우 귀엽네. 그래 너 왜케 귀여운데 지유야? 어어 그렇게했어. 오! 그랬다. 또. 아, 예뻐라. 그렇게 자꾸 걷는 건 아닌데, 지우야. 뭐,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응, 그래, 그래, 그렇게. 오, 그래. 어이구, 그래. 눈 땡글해져서 그렇게 할 거니까, 지우는. 그치? 그렇게 해도 돼. 응, 그냥 지우 마음대로 해도 돼. 사실 그렇게 자꾸 걷는 건 아니야. 아이고, 아이고. 안 가지, 춤? 안 가지, 춤? 안 가지, 춤? 아빠 양말이 여기 있어요. 또, 어디 가? 또, 이번에 어디 가? 이모는 붕붕카야, 붕붕카? 뽀로로 붕붕카? 슝, 또. 조심해. 이번엔 뽀로로 붕붕카랑 놀 거야? 이번엔 뽀로로 붕붕카랑 놀거야? 짠. 자. 드디어 사과 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